아 오늘부터 이제 딱 8시에 8시에 무조건 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 규칙적으로 살려고 예외는 없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요새는 이렇게 게임 할 때는 안경을 끼니까 안경을 끼면 딱 뇌가 게임 뇌로 바뀌는 것 같아 벌써 2월달도 다 끝나가네 2월달이 단 4일 남았구나 오늘 가면 3일 2월달에 이제 숨고르기 했으니까 3월달에 진짜 점수 올려야겠다 3월달에 점수 올리기 모드 가동해야겠다 그럼 좀 더 쏴라 어? 겨우 그것밖에 마음을 표현을 못해? 아 서포터네? like , 4월달 , 2월달